정치건, 종교건, 경제도 다 사이비종교입니다. 여러분, 사이비종교 제일 하기 쉬운 게 다단계 같은 거요. 그 사이비종교성 없으면 잘 안 돼요. 신격화하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다 포섭하는 겁니다. 경제적으로도 종교성, 정치적으로도 나를 찍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. 다단계, 내가 하는 이 다단계에 뛰어들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. 예전에 막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저한테 책까지 줘서 읽었더니 돈과 시간을 다 얻을 수 있다. 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요. 다른 직업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, 시간 있으면 돈이 없다.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과 시간을 다 손에 질 수 있다.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되려면요. 맨 위에 놈부터 가진 놈들이 다 보살이어야 돼요. 위에 놈이 먹어버리면 끝나요. 쫙 빨리고 끝나요. 이거 하려고 해도 돼. 이거 보살도가 창궐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정치, 경제, 종교 어디 하나 그 종교성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으세요. 다 사람 세뇌시켜서 꼬셔서 끌고 가자는 주의지. 근데 이 보살도만은 그 세뇌에 걸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본래 제정신 찾게 해주는 게 보살도거든요. 네 정신 찾아 이거예요. 내 말 들어도 아니에요. 보살도는. 네 정신 찾아야지. 정신 차려. 너의 내면의 소개를 들어봐. 지금 뭐라고 하는데. 자명하다고 하니. 찜찜하다고 하니. 이거 해주는 사람 없으면요. 정신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. 사람은. 재밌는 건 여기서 빠져나오면 여기 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저기 걸려서요. 어딘가에 걸려있어요. 난 종교는 빠져나왔으면 정치적으로 어딘가에 빠가 돼 있고요. 정치까지 빠져나오면 또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몇 년에 100억을 벌었대. 거기 또 빠져있어요. 그런 양마들 끝없이 사기꾼들 걸리는 데도 또 끌려가죠. 왜냐하면 그만큼 자극적이에요. 제가요. 10년 안에 일찌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10년 안에 100억 만들기가 솔깃하지 않나요. 그럼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하면 오면 문제는 그걸 걸어놓고 온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그 양반은 100억을 벌고 있어요. 황당하죠. 그거 들으러 갔다가 가면 또 뭐하냐. 또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때려 박아라.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. 돈 안 벌렸는데 그럼 니가 니 정신이 부정적이라서 그래. 거기 면피가 탓에 있어요. 거기는 딱 이론상. 긍정적인 걸 박으라고 그랬잖아. 그럼 시크릿 가서 왜 전 가난할 거예요. 넌 왜 가난을 선택했니? 그럽니다. 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. 넌 왜 가난을 원했니?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줘요. 그럼 당황스럽죠. 또 자책을 하고. 이게 결론을 먼저 알아요. 약자는 계속 자책으로 끝나요. 내가 못나서 이렇고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고. 있는 놈들은 나랑 정자가 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.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. 유내론까지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집니다. 이게 정시, 경제, 정교, 갑질하는 요령이에요. 사기치는 요령이에요. 보살들은 거기에 안 속습니다. 왜 진실을 아니까. 개수작 부리지 마.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양반이 보살이에요. 알아야 확신에 가득 차서. 그런데 일반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못해요. 왜?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.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면요. 계속 갑질의 피해자만 되고 끝나는 겁니다. 아니면 여러분 그 옆에서 방관하고 있거나. 누구 당하는 거 보고 있거나. 내가 당하고. 당한 애들 보고 있다 보면 언젠가 내 차례 옵니다. 나까지 당해요. 이런 게 고등 침팬지 사회에 돌아가는 공식입니다. 약육강식으로. 왜냐하면 그 양반들도 자기 재주이기 때문에 그거 부려서 살아야 되거든요. 자기도 강자 되고 싶으니까 남들 딛고서라도 가야 되거든요. 제가 강자 되고 싶어서